오늘 저는 여러분께 골드미스들의 처절한 사투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50세 60세 인생 2막 시작한다는 중년 노년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한 여성이 우리 딸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제게는 골드미스의 딸 애가 있습니다. 줄곧 비혼주의를 주장하던 애가 요즘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부모 인맥으로 들어오던 소개팅은 모두 다 거절해서 소개팅 들어왔던 청년들은 모두 결혼했는데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진짜 미치겠네요. 89년생 올해로 36인 여자이고 키는 168 정도 됩니다. 체중은 부모도 모르고 통통으로 퉁 쳐줬으면 좋겠어요. 학력은 석사의 직업은 한의사예요. 본인 자산은 1억 안팎이고 애아빠는 금융권 임원이었고 자산 70억 정도 있네요. 바라는 남성상으로는 키 173 이상의 전문직 아니어도 되고 인서울 4년제 남성이면 좋겠네요. 부모 자산이 우리와 비슷하면 양가 도움으로 잘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결혼시켜 장모님으로 불리워지는 게 소원이네요 라는 어머님의 글이 있죠. 재밌는 건 비혼주의를 주장하며 석사 한의사 출신의 여자도 나이 먹고 나서는 결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모 자산 70억 있는 집안이 36살의 여자와 결혼한다 하면 찬성할까요? 그런 집안에서는 대를 잇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데 36살에게 그런 중대한 목표를 짊어지게 할까요? 여자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력은 나이인데 이미 그 나이가 망해버린 골드미스의 절규가 참 재밌기만 하군요. 저 경우는 한의사 집안에 돈도 있으니 집안 급을 낮추면 어떻게든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보통의 한국의 프랜니즘 여성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40대 이후 미혼으로 살 때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맘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30대 중후반까지 모솔로 살고 있어. 전문직 인플루언서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대기업 중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박봉에 가난한데 나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골드미스 같은 삶도 동떨어질 거 아니야? 40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미래가 두려워진다. 라는 이 비혼녀의 이야기를 보시죠. 아까 한의사는 돈이라도 많았지 FM리스트 비혼주의자였다가 결혼하는 한녀들은 저렇게나 결혼 못하고 도태될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남염 개심에서 20대 때 나 좋다는 사람 다 차고 비혼 외쳤는데 30대 되니 미래가 두렵다. 진지하게 보험이라든가 미래계획 어떻게 해야 할까? 막연히 미래가 두렵다. 라는 우리 자칭 골드미스 여성들. 능력 없으면 비혼 어떻게 해야 할까? 비혼하고 싶은데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해서 두렵다. 결혼한 친구들은 걱정 없어 보이는데 어떡하냐 내 인생. 라는 식으로 인생이 두려워서 결혼하고 싶다는 한국 여성. 여러분은 부디 저런 여자들을 다 늙어서 설거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어릴 때는 비혼한다고 연병천병을 하다가 다 늙어서는 이제 와서 혼자서 살기 힘들 것 같다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 이런 여자들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부디 잘 고르고 만나시길 바라죠. 전문직 여자들도 예외 없이 여자는 나이가 들면 결혼 생각이 난다는 진리를 보여드렸네요. 한의 사고 집안에 돈이 70억 있고 그래도 여자는 나이 먹으면 급해지기 마련이고 남성들은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라죠. 시간이 흐를수록 웃어주는 건 결국 여성 쪽이 아닌 남성 쪽이니까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나이가 깡패다.